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 서있다 놓치실 것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시기 그 말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시작하고 다윗이 키트를 단단히 한 그 나라 이스라엘은 3대 왕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남북으로 나뉜 두 나라는 그 통치자들의 정치적 야욕으로 인해 점점 분단이 영구화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민족 3대 절기에 모두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처럼 당시에는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차례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수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남북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함께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년 3차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통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것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남북이 점차 형제에서 원수로 바뀌어가고 급기야는 그 갈등의 고리 깊고 깊어 도저히 하나 되지 못할 때쯤 그리고 남과 북의 구근이 새하여져서 모두 기울어져 가는 그 시기에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서육장의 기록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우시야는 남유다에서 매우 큰 기대를 걸었던 훌륭한 임금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가 죽고 이제 남유다는 앞으로 어찌할 것인가 모두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지요 나라 안의 상황을 보나 주변의 국제정세를 보나 어느 한 곳 의지하거나 혹은 희망을 가질 만한 일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역시도 국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여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국의 암담한 현실 앞에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인간사를 초월하여 매일 신문의 기사를 장식하는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신 그 높고 높은 보좌에 들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운 가운데 들려오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에 위압되고 맙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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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누리에 가득하도다 그 장엄한 찬양의 음룰이 문지방의 털을 진동시키며 그 거룩한 연기가 온 성전에 가득한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죄의식이 그를 덮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였을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외쳤던 것과 같은 그 감정을 이사야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 없는 존재인지 죄로 가득한 존재인지 입에서 쏟아낸 말마다 악한 말뿐이었음을 새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 죄악된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고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살아남을 수 없다 라고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목도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시지 않으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슬아파나가 재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옵니다 부젓가락으로 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그 입에 대며 사죄를 선언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재단에서 핀 숯불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재단을 태운 그 핀 숯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장차 속죄의 제물로 오실 예수 크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하게 제물로 태운 그 핀 숯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물이 상징한 예수 크리스도의 죽음만이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어느 시대나 동일한 죄사함의 원리가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역사 속에 의미를 갖기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후회와 저주 속에 마감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죽음 앞에서 인생을 헛살았다고 비로소 깨닫는 어리석은 그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러하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재단이 상징하는 크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합는 죄의 용서를 믿으십시오 빈 숯에 태워 받쳐진 죄물처럼 십자가의 크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들의 악을 죄하고 죄를 사해해 주십니다 소명은 죄의 용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죄의 용서 없는 삶은 무의미하며 무목적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삶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게 될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할 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와의 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 후에야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소명은 사죄에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핀 수채 그 입이 닿아서 악이 제하여졌고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용서에 소명이 있은 다음에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죄의 선언을 먼저 받아야만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죄의 선언 후에 주님의 목소리가 이사야에게 들렸습니다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부실 인생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죄악된 자기 욕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남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사명을 바로하는 사명을 발견하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명을 알고 또한 헌신하는 과정이 어떠합니까 먼저 사명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팔전이 청년 시절의 절망과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 아침 시골길을 가다가 마침 교회가 있어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립니다 대여섯 명이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스팔전을 바라보고 큰 소리로 저기 있는 청년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모르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스팔전은 아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구나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생각하고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었고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설교자 스팔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의 찬양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신앙의 눈이 열린 것이지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남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계를 본 것입니다 무너지는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고 더 커져가는 그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자신을 덮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심령의 공허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 역시도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입니다 정권교체기입니다 북쪽으로부터는 아수르의 침공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불안의 요소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문으로 사명이라는 말은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붙인 말입니다 영어로는 curling 부른다 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 보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명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는 첫 걸음은 하나님을 만남에 있습니다 인간을 붙들고 사명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고 사명받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명자의 첫 발견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념이나 철학, 종교, 사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만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야곱도, 요셉도, 엘리아가, 엘리사가, 베드로가,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을 모두 만나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명자는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찰스 콜스는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의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잘하겠고 냉철하였으며 그 머리가 가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절망감으로 괴로움과 좌절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상원의원으로 있는 그의 세 명의 친구들이 감옥으로 그를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 중 한 친구는 법원에다가 자기가 대신하여서 찰스 콜슨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그들의 전도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워졌습니다 이제까지는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회개하였습니다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똑같은 감옥인데 이제는 감옥이 백악관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변하였습니다 어두움이 떠나고 빛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이 꽃피웠습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남의 빨래를 다 해줍니다 방의 청소를 다 합니다 자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스의 마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러한 그가 책을 씁니다 그 책의 제목이 Born Again, 거듭남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교도소에서 전도를 합니다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의인이고 내가 흠 없는 자로 그렇게 알고 지냈지만 담의 색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뒤로는 비로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명자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운한 생각을 가지면 결국 자신을 교만하게 하여 사명자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디엘 무디는 과거에 부두를 깁는 부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무식합니다 하지만 정렬적으로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마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그 마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무디에 대해서 무식하다느니 그의 허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느니 줄줄이 나열해서 험담을 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문을 보는 동안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 나쁜 사람들이 이런 이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무디는 그 신문을 보면서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버려 두세요 사실은 신문에 나지 않은 허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것 없어요 사실 저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보다 나는 훨씬 더 부족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죄보다 저는 더 큰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항상 바닥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여 사명자로 사용하십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사명자가 되려면 죄인된 우리 자신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쩔 수 없는 안이 되는 죄인인 나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된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는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주바라기 이지선 양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는 교통사고의 화상으로 얼굴에 눈 두 개만 남고 전신이 삼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술만 11번을 했는데 한 번 수술을 할 때면 14시간에서 18시간이 걸리는 대수술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정신이 들었을 때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산소호흡기로 자신의 목을 눌러서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내 고통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신의 고통을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눈썹이 없으면서 눈썹의 귀중함을 알립니다 짧아진 여덟 개의 손가락으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귓바퀴가 없어져서 귓바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감사합니다 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녀로 인해 위로받고 살 힘을 얻는 많은 이들이 그의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제가 이만큼 고생했다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울리기 위해 동정받기 위해 쓰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누구도 살 수 있을 거라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 속에서 다른 것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부끄러운 손에서는 저는 요즘 교회에서 이 부끄러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엔 참으로 불쌍한 손이지만 하나님은 제게 이 손이 하나님께 손 들며 찬양하는 이 손이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 거 말씀하실 때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일만은 이 땅 위에 일할 사람 누구를 보낼 거 이 땅의 죄와 죽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누구를 보낼 거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누구를 보낼 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누구를 보낼 거 가난과 헐벗음으로 죽어가고 배우지 못해 무지하게 살아가는 자를 위해 누구를 보낼 거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사명의 음성을 듣는 자가 듣는 그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부르심에 헌신하여야 합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헌신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고 또한 그 사람이 받은 사명을 쓰십니다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편리가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쾌락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죄인된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사명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신년주일 이 저녁에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에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사명으로 응답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아니 가겠다 하지 마시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십시오 마지 못해서 보내신다면 그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보내달라고 응답하도록 하십시오 세상은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고 추수할 시간은 짧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자원하는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떠한 일에든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교인과 신자가 있습니다 교인과 신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교인은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의 신자는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조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인은 그의 삶의 신앙의 열매가 적지만 신자는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교인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조차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신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당당하게 불릴 수 있습니다 교인은 주님의 은혜에 싼 값을 지불하며 살고 신자는 비싼 값을 치르며 삽니다 교인은 빈 어깨로 천국을 가려고 하지만 반면에 신자는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까지 지고 천국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교인은 언제나 혼자 기뻐하고 만족하지만 신자는 아픔과 기쁨을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치라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삶과 행동을 따라 실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담고 주님을 배우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처럼 희생하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참고 주님처럼 극률이 여기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무엇보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치러야 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신자가 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찬송가 518장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단지 이것이 찬송과 가사가 아닌 우리들이 주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며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진이들이 쓴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그리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여기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둔 밤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의 성실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제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로 무릎을 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어떤 지도자인가에 따라서 그 시대에 흥망성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좋은 일꾼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일꾼들에 의하여 인도되었을 때 가장 번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일꾼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응답하는 사명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 거 우리 주님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서는 그러한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합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참으로 아름답게 든든하게 거룩한 교회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첫 주일부터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이르기까지 전심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께 함께 헌신하며 함께 충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